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들과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자유민주주의 스토어 회법을 시작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LG화학이 지난달 2월이죠.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을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9년 5월에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그런 취소로 LG화학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사고소한 것과 대단히 유사한 취지입니다. LG화학으로서는 경찰고소 1년 만에 검찰에도 사실규명을 요구한 챔입니다. LG화학관계자는 이번 고소권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찰에 고소한지 1년이 넘은 사건이라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검찰에도 피고소인 성명을 특정하지 않은 의견서를 낸 것이다. 또한 검찰에 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어서 형사고소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불가피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입니다. 이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 5명에 대해서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면서 전직 검지 가처분 소송을 낸 지난해 1월달 대부분에서 최종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법원에 직접 호소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2019년 4월 말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 5월에는 경찰에 SK이노베이션 측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2019년 6월에는 SK이노베이션 측도 국내 법원에 LG화학이 허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다음 질문은 배터리 전쟁의 결말입니다. 배터리 전쟁으로 불리는 두 회사의 갈등은 2020년 들어서 LG화학 쪽으로 승부가 기울게 됩니다. 2020년 2월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폐소 예비결정 이니셜 디터미네이션을 내린 까닭입니다. 조기 폐소 결정은 변론 등 절차 없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ITC의 조기 폐소 결정이 최종 결정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LG가 검찰 고소에 나선 것은 SK이노베이션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오는 10월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최종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인지 두 회사는 합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유리한 고지를 점한 LG가 검찰 고소를 통해서 추가 압박을 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두 회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10월에 최종 결정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이 패배가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부품들 예를 들면 배터리 셸이라든지 모듈이라든지 폐액이라든지 관련 부품들을 미국 내로 들여갈 수가 없게 됩니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배터리 생산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대미 수출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SK이노베이션은 2022년도 양산을 목표로 약 15억 달러 1조 9천억을 투입해서 폭스바겐 미국 공장 등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양산 공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건의 본질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발주자인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을 훔친 이른바 탈취 사건에 해당합니다. 기술 탈취 사건에 기술 절도 사건에 해당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결물이나 예비 판결 전후의 양사 발표 입장 발표 내용들을 참조하게 되면 이 사건의 전말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상도인은 물론이고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방법으로 경쟁사로부터 기술을 탈취해 왔음이 낱낱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들을 무더기로 빼내가면서 LG화학이 확보한 공정기술 내용을 보스란히 가져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절도 행위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 측은 완강히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생산할 때 어떤 소재를 사용하는지, 어느 시침에 또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장 적절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등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한 LG화학의 지식재산을 보스란히 빼내간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SK이노베이션은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납품 수주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소송 과정에서 직원들의 컴퓨터 자료를 모두 지우게 하는 등 조직적이고 인위적이고 강범위한 정거인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화학 측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LG화학은 불법이 너무 맹벽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조기 폐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 바로 판결문의 핵심입니다. 2020년도 2월 달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조기 폐소 예위 결정을 내리자 LG화학 측은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악의적인 정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 등 법정 모독이 심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정거조사 없이도 영업비밀 침해 등 우리의 주장을 그러니까 LG화학 측의 주장을 모두 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이야기도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 승리의 본질은 30년 동안 축적한 우리 LG화학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합니다. 이런 설명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SK이노베이션 측은 영업비밀 빼내기에 대한 그런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또 사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손해배상 등 3개 조건을 모두 다 들어줘야 그런 딱한 상황에 취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2월달 판결문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방송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공TV, GONGTV를 한번 방문해 주시고 주변에 영어에 익숙한 분들에게 널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